청년이 알아야 되는 뉴스를 청년의 눈높이로 책임감 있게 전하는 뉴스 미디어 콘텐츠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저희가 비중을 두고 싶은 부분은 책임감 있게 된 것 같아요 책임감 그 이슈를 책임감 있게 나눈다 소개하려고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목소리로 굉장히 담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변화해가는 것 같아요 채널이 초반에는 정치 설명을 열심히 하는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과도기 시점도 있었고 지금도 정치 콘텐츠 설명을 하지만 지금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콘텐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은 콘텐츠가 다 다르거든요 형식도 너무 다 다르고 정해진 규격이 하나도 없어요 콘텐츠들이 무슨 포맷 형식도 아니고요 매 이슈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편집과 다 새로운 것과 새롭게 다시 만들거든요 기획도 그렇고 어쨌든 실험카메라처럼 찍을 때도 있고 어쨌든 꼼치처럼 찍을 때도 있고 어쨌든 뮤직비디오처럼 찍을 때도 있고 되게 아트필름처럼 찍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손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계속 변화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